아니, 이게 실장님이 말한 오토바이에요? 그러게요, 이게 좀 더 튼튼하고 폼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뭐 이 와중에 폼이 나면 어떻고 폼이 안 나면 어때요? 타면 되지 탑시다, 타요! 그래요, 시장 행사 홍보에는 최곱니다 하루 종일 노래 틀어놓는 가게가 많잖아요 행사 비트 짭짤하고 아니, 그러면 이 스쿠터는 누가 몰아요? 그거야 오다숙 씨가 직접 하셔야죠 예? 예? 제가요? 어, 저, 저는 자전거도 못 타요 그리고 이걸 몰면서 노래를 어떻게 불러요, 제가 아, 그래요? 일부러 부모장으로 맞춰왔는데 아, 그럼 어쩐다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아니에요 내가 해요 내가 해요 당신은 나만 믿어, 어? 하시다! 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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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ichaam 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자료들 축하하세요 많이 여기 계세요 나를 살게 하는 사랑 뭐? 아무 이유 없는 사랑 거기에 있어요 아멘